뽀로로, 이 꽃 엄청 예쁘지? 어, 패티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디서 샀어? 응, 여기 아랫마을의 토이만 꽃집에서 샀어. 어우, 패티랑 너무 잘 어울려! 으, 으, 검살려! 어? 이거 포비 소리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얼른 가보자. 응. 어, 포비! 포비, 포비 괜찮아? 포비, 포비! 걱정하지마! 뭐라고 해줄게? 포비! 포비! 포비, 뭐야 깜짝 놀랐잖아! 포비,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아. 고마워 얘들아. 너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진짜 때려줄 거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사실 이거 너희들하고 재미나게 놀려고 불덕 아저씨한테 부탁한 거야. 이거 게임기야?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이빨을 하나씩 꾹! 우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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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렇게 어떤 이빨을 누르면 이 불덕이 입이 꽉 다치는 거야. 우와, 부신부시하지만 정말 재밌는데? 그래, 우리 빨리 해보자!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 게임은 세 번! 세 번 해서 한 번도 안 걸리면 이 아이스크림 위상이라고! 야! 아이스크림 넣기 전에 우리 빨리 하자! 그래, 좋아. 빨리 하자. 재밌겠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그럼, 첫 번째는 포비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내가 할래.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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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티 한번 달라 영광의 상처에는 포로로 밴드 아 뭐야 두 손이 묶인거 같잖아 좋아 그럼 이번엔 머리로 아 뭐야 이번에도 이번엔 나와 우위! 그리고 россий이라던지 이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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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렸네 와우!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나야, 나! 으허! 빠바바밤 빠밤 뽀로로 주인공! 아이스크림 증정식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버비와 버티에게 전화했어요! 하하하 아이스크림 맛볼까? 역시 승리 후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뽀로로 맛있겠다 페트도 한입에 진짜? 우와 고마워 뽀비도 한입에 우와 나도 맛있어 역시 뽀로로는 마음이 넓다니까 얘들아 노골자 크롱크롱 뭐냐 크롱 이네끼리 맛있는 거 먹었냐 크롱? 피! 크롱! 이거 여기 블록 아저씨가 준 거야 무슨 소리냐 크롱? 여기 이빨을 하나씩 다 누르면 잘했다고 진짠 아이스크림 주는 거야 똥 한번 해볼래? 좋다 크롱! 그렇게 쉬운 걸로 아이스크림을 크롱크롱 크롱크롱 이 정도 쉬운 일은 내가 건망할 수 있다 크롱크롱 크롱 크롱 빨리 시작해봐 좋다 크롱 나가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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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떨어졌나? 달려져라 크롱! 크롱! 이거 장난감이야! 크롱 발에 문제가 생긴 거 같다 크롱! 크롱! 정신 차려! 이거 장난감이라고! 크롱! 조치를 취해야겠군! 크롱! 이거 붙이면 금방 나올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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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떤 거 같다? 크롱! 좀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크롱! 아휴! 정말 크롱은 못 말려? 크롱은 정말? 크롱!